공 위치에 따라서 공이 짧으면은 이만큼만 가야되는데 다 너무 많이 나가요 면이 지금 미리 이렇게 되버려 팔꿈치 더 땡겨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렇지 얘가 확실히 열려서 돌렸죠 기다려 어깨 아직 돌아오면 다시 준비 준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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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돌렸죠 그러면 허리 나오면서 손목 내가 위에서 잘 잡았을 때 손목이랑 내가 아래에서 잡았을 때 손목이랑 다르게 쳐줘야 되는데 낮게 쳤는데도 똑같이 너무 누르니까 걸리는 내가 만약 낮게 잡았으면 조금 더 앞으로 보내야 되죠 이래야 안걸려요 근데 계속 뒤로 나가고 앞으로 가죠 그렇지 공에 맞춰서 발을 움직여줘요 팔로만 가려고 하죠 자 혹시 뭐가 잘 안돼요 스매싱? 알겠습니다 자세를 좀 자요 일단 다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고 제가 다시 자라요 일단 다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고 제가 다시 자라요 자 준비 하나 하나만 더 각도는 좋은데 하나 둘 셋 잡아놓고 빠르게 돌려서 놔야 되는데 오른발 닿을 때 살짝 내려와요 그러면은 힘이 70% 밖에 안 나와요 잡아서 빨리 돌려서 골반 돌아와요 허리 힘도 자 준비 치는 순간 허리 돌려야 돼요 하나 둘 돌려서 나올 때 준비 라켓 세워 세워 다시 다시 라켓 세워놓고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걷는 스텝 아니고 상상상 그렇지 공 위치에 따라서 공이 짧으면은 이만큼만 가야 되는데 다 너무 많이 나가요 다시 다시 공 보고 출발 공 보고 그때 내가 발을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공 보고 하나 다시 공에 발을 맞춰야지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위로 떠요 하나 둘 셋 하나 라켓 세우고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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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스톱 왼손 짠 면이 지금 미리 이렇게 되버려 팔꿈치 더 당겨 그렇지 이 상태에서 그렇지 얘가 확실히 열려서 돌렸죠 기다려 어깨 아직 돌아오면 다시 준비 준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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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돌렸죠 그러면 허리 나오면서 손이 그런데 돌리지도 않았는데 허리부터 나오고 팔 나오면은 따로따로 놓는거죠 돌려서 나오는 스윙에 허리 틀어야 돼 감아서 때릴 때 준비 감아서 때릴 때 허리 그렇지 감아서 때릴 때 그렇지 감아서 때릴 때 그렇지 공보다 발이 먼저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짜다당 점프 파 점 더 높여요 스윙 코스보 하나 둘 셋 위로 하나 둘 셋 위로 위로 준비 하나 둘 셋 점프 그렇지 하나 둘 셋 팔 위로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펴치면은 각도가 이 정도 밖에 안가져 내 팔을 더 뻗거나 아니면 내가 점프를 더 많이 하면은 손목을 더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더 살아나 내가 더 뗄 수밖에 없어 몸을 자 치기 전에 몸 떠요 그렇지 자 준비 치기 전에 몸 떠서 팔 펴 그렇지 치기 전에 몸 펴서 탕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오 좋다 하나 둘 셋 하나 미리 떨어지지 말고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자 준비 시작 하나 아까 어떻게 했자 점프 더 많이 뛰고 손목 그렇지 빨리 나가서 손목 내가 점프를 많이 했으면 더 눌러도 돼요 그렇지 하나 하나 둘 셋 스윙 각도 그렇지 코스도 하나 하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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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하나 따라가 발 그렇지 사이드로 오면은 발이 더 따라가야 돼 하나 둘 둘 하나 regres 하나 짚어 완전히 하나 원 내가 잘 잡았을때 손목이랑 내가 아래에서 잡았을때 손목이랑 다르게 쳐줘야 되는데 낮게 쳤는데도 똑같이 너무 누르니까 걸리는 내가 만약 낮게 잡았으면 조금 더 앞으로 보내야 되죠 지금 여유있게 나갈 때는 타점이 좋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공이 길게 왔을때는 박자가 엇방오나 근데 손목을 더 많이 누르니까 걸리는 내가 엇방이면 그냥 가볍게 앞으로 때려줘야지 넘기기 싫게 코스 자 준비 코스 보고 더 떠 몸 더 뜨고 팔 펴 하나 둘 셋 팔 펴요 손목 더 눌러도 돼요 팔 펼을때 손목 더 눌러도 돼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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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나이스 하나 둘 셋 스윙 내 몸을 더 뛰어봐요 내 몸을 더 뛰어봐요 따다당 스윙 너무 흘러가는 시스템 나오면 안 돼요? 셔틀 못 봤죠? 열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열잖아요 땅땅땅 이거봐 더 위에서 스윙 먼저 다시 하나 둘 셋 스윙 아까 살짝 왔다가 다시 가버렸죠 봐봐요 이게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하점이랑 손목이 잘 맞으면은 엄청 세게 가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비틀어지면은 약해지잖아요 그 느낌을 잘 찾아야 허리 힘도 같이 들어줘요 팔로만 치면은 엄청 힘센 사람은 그래도 세게 가겠죠 근데 허리 힘을 같이 써야 빠르게 나갈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바꿔주세요 준비 상체 힘 같이 다시 하나 팔 더 펴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지금 몸이 떨고 팔을 펴야 되는데 몸을 안 피우고 있어 팔 더 펴야지 위에 칠 때 타점 높아 스윙 기다렸다가 스윙 빠르게 기다렸다가 빠르게 그렇지 천천히 치지만 기다렸다가 빠르게 봐봐요 이거 안돼 기다려 치는 순간 빠르게 자 기다려 기다려 치는 순간 치는 순간 빠르게 근데 나와서 손목 하는게 느려요 미리내리고 나오는게 느려요 더 빨리 나와요 더 빨리 더 빨리 한순간에 보여주세요 한순간에 빨리 한순간에 빨리 그렇지 하나 하나 미리 돌리지 말고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준비 스윙 느리죠 더 빨리 빨리 점점 갈수록 공을 너무 앞에 두고 허리가 접히잖아요 공을 보고 공에 맞춰서 발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몸이 너무 빠르니까 미리 잡아놓은 곳에 셔틀이 안 오니까 계속 앞으로 가는거에요 셔틀이 있는 쪽으로만 와야지 근데 더 나가니까 당연히 공이 너무 앞에 있으니까 허리가 접히는 그렇지 공 있는 위치에 여기면은 이만큼만 나가야되는데 미리 이만큼 나가고 내 팔로 맞춘다는거 지금 내가 맞춰야돼 내가 셔틀에 맞춰야지 지금 셔틀이 알아서 와주길 바라고 있잖아요 셔틀을 보고 내가 맞춰서 나가요 셔틀을 보고 나서 내가 맞춰서 발을 가줘야지 셔틀에 맞춰서 나가줘야지 그렇지 셔틀이 길면 내가 더 뒤로 나가서 마중 짧으면 앞으로 와서 마중 그렇지 이래야 안걸려 근데 계속 뒤로 나가고 앞으로 가자 그렇지 공에 맞춰서 발을 움직여줘 팔로만 갈려고 그러니까 중심이 뒤로 뺏기고 팔만 간다 그렇지 그럼 서서 치는게 발 안 나 멍산이 되니까 응 머리론 이해되는데 살짝살짝씩 까먹자 몸으로 익혀야 마지막 하나번 떠 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